왜 이래, 봐봐. 이 아줌마, 이거 또 왔네. 대표님 말씀에 큰일 나니까 얼른 내보내자고. 아이고, 나와, 나와. 세영. 공대표, 공대표, 공대표. 나 공대표한테 할 말 있어. 나 좀 만나줘. 나 좀 만나줘, 제발. 난리니까, 공대표. 공대표. 소람스럽게 했습니다, 공대표.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내 발로 여기까지 찾아오기가 쉬웠겠어. 근데 세상 전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. 나, 나 둘이 돌아 죽고 진짜 전부 다 잃었어. 돈도 잃고 집도 잃고 사람도 잃고 전부 다. 그래도 살 목숨 죽지 못해. 지하철에서 김밥도 팔아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진짜 내가 살아보려고 별의별 짓을 진짜 다 했어. 나, 나 진짜 공대표 많이 좋아했어. 나 진짜 공대표 사회 삼고 싶었어. 공대표 내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돌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도와줘. 공대표. 공대표가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다시는 내가, 다시는 여기 안 찾아올게, 공대표. 응? 당신하고 나하고 대체 무슨 사이라고. 여기 와서 눈물 콧물 짜대는데. 왜? 아니, 이왕 누를 거면 1억을 넣어야지. 꼴랑 5천이 뭐야. 공대표 폰 많이 죽었네. 아니야. 그래도 이게 어디야. 내가 이걸로 다시 일어쓰는 거야. 그래. 다시 시작하는 거야, 내가.